전라남도가 친환경 개조전기차 산업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착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뒤 협약을 하고, 실증기간이 끝나는 내년까지 27대의 개조전기차를 제작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과 목포시, 해남군 일원에 올해부터 2년 동안 국비 등 155억 원이 투입돼 개조전기차 제작 실증 기반이 구축됩니다.